와 야 이거 지금 보여요 여러분 짝대기? 그냥 거의 뭐 한 30초마다 한 명씩 계속 죽인 거야 그냥 거의 어? 여기 없네? 진짜 아무도 없어 여러분 진짜 여기 사람 있으면 진짜 핵입니다 여러분 진짜 없어 아 저건 못 찾겠다 유엔핏 어? 내려? 나 보고 내렸나? 나 사운드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? 이렇게 내렸나? 아 봤구나 안감하다잉 이걸 바로 내려가지고 날 죽여버리려고 하다니요? 혹시 니가 뭐 컴마왕이야? 역시 컴퓨터는 컴마왕 아 컴마왕이면 인정이지 컴마왕 쓰면은 와 너무 잘 잡혀가지고 저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? 아니 왜 계속 나오는거야? 아 이거 안 나올 때도 많은데 왜 계속 아 뭐 나야 뭐 아리가또지만 요새 나 너무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? 이거 내가 볼 때 그냥 안 쓰면 바보야 이거 테이구에서는 진짜 필수인 필수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피차게 될 거 같은데? 어 이 정도면 파밍 끝난 거 아닌가? 출발하면 될 거 같은데? 아 포니를 찾아야 되는구나 자 이제 포니를 찾아서 아 솔직히 뭔가 햄버거가 조금 땡기게 어 포니 오케이 찾았어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산파전 뭐야 이거? 면접만 보면 여기가 제일 방성이 높은데 어떻게 해? 어? 앞에 AK 무슨 소리야? 어 위에 버기 위에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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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먹는 거로 같은 거로 과연 허허허허허허 오 와아아 아니 잠시만 이거 당하면 진짜 아아 내가 이렇게 죽는다 생각해봐 오 나 멘탈나갈 것 같은데? 앞에 쓰르르 소리 있었거든요 와아 아니 이거 진짜 패치 안해 이거? 이거 맞아? 포토 소리 포토는 저한테 따라잡힙니다 여러분 와 얼마나 짜증날까 와 아니 이걸 진짜 패치 안한다고? 포토 내렸니? 포토 아 이게 무반동으로 그냥 갈려져가지고 진짜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봐봐 반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판마다 나 몇 킬로 하는거야 지금 기름 좀 많니? 어? 어디지? MZ3다 MZ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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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건 안되겠다 이거 진짜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건 모르겠는데 토니가 차가 일단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약간 제가 양심의 가색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지금? 엎드렸어 앞에 엎드렸어 죽었다 기포 깔았네 여기 저 포토 박았네요 이번 군들이 제일 간절할걸 빨리 패치하라고 키키키 아 이게 아니 총으로 잡기가 더 어려운데 여러분? 아 여기 애들 못타는 애들이 아니야 여러분 잘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볼 때 뭐 베린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면 저 봉베린이 뭐야 뭐야 발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외도 권총 들고 오잖아 봐봐 베린이가 아니야 여러분 쟤 피없다 쟤 피없어 쟤 피없어 새우없다 이 정도면 권총으로 스킨 먹기도 가능할 때 키키키 아 이거 안싸워야겠다 그냥 나 나와주네 순찰돌아야겠다 한탄창 있으니까 순찰돌 수 있나? 오 내 지형이 순찰돌 수 있는 지형이 아닌데 이거? 아 그러시면 위험한데 얘한테 죽은 게 아니라 숨어있는 얘한테 죽을 수 있거든요 이제 좀 더 잊혀요 길은 많으니까 이 다음부터 이제 권총으로 쏘기 어려울 거야 원이 작으면 그 다음부터 힘들거든 이동 방역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니 이거 우와 이거 오 야 총 쏘는 게 더 어려워 배능 남았죠 앞에 차 하나랑 왼쪽 끝에 하나 그리고 아까 길리가 살아있을라나 오 야 쟤 핵일 수도 있겠다 소음기 베릴이거든요 베릴 이쪽에 있나 보다 보였다 여기 보였어 보였어 보이죠? 아 제발 이렇게 엎드려있는데 지금 튀죠 팩 팩 오호 와 근데 여러분 이방에 치킨을 제가 먹었지만 와 그리고 심각성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지금 이거 제가 한 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몇 판 거의 차랑 곤총만 써서 학살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베리니 구간도 아니고 공개정입니다 여러분 핵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잘한다는 사람들 좀 모여있는 곳인데 다시 보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늘 배틀그라운드 한 판 네 판 했는데 전부 다 지금 보세요 첫 판에 5킬 했죠 일단 내가 차에 치였어 곤총 안 들고 총 들고 있다 차에 치인 거야 8킬 3등 이거는 곤총으로 다 죽이고 수류탄 맞고 죽었어 연마간에서 이 판은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곤총으로 다 죽이고 다녔는데 마지막에 1번 자리에서 베리에 쓰는 그 버그스넷 때문에 그 구속에 공개가지고 죽였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 판 15킬 죽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야 이거 지금 보여요 여러분 짝대기 그냥 거의 뭐 30초마다 한 명씩 계속 죽인 거야 그냥 거의 3쪽 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반도 못해 또 여기서 이때는 제가 타이어를 타이어를 퍼지거든요 돌 돌아요 일단 이때도 많이 맞았었어요 와 진짜 헥같지 않아 봐봐 얘거든요 여러분 봐봐 아니 기존에는 자리 옮겨가지고 쏘는 그런 텀이라도 있었지 차를 만남에는 이것도 봐봐 난 좁기거든 이 사람은 2번 자리로 갔다가 내려가지고 탄창까지 하면서 나를 했는데 나는 봐봐 나 쏘는 거 봐봐 나는 내릴 필요도 없고 탄창도 빨라 돌총이 봐봐 이게 반동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반동도 없이 지탑률이 좋아가지고 일단 스콜피오는 제가 써보지 않았는데 글롱은 반동도인데 지탑률까지 좋아 다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도 여기 이 친구는 내려서 저를 쏬던 친구인데 내렸다가 저를 쏬던 친구예요 탄창도 탄창도 1번 자리에서 탄창도 1번 자리에서 되기 때문에 그냥 텀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총 쏘는 거야 얘도 봐봐 쫓아왔죠 그래서 대처하려고 총 들고 딱 봤는데 이미 봐봐 움직이면서 아니 이걸 아 이거 내가 잘한 게 나도 죽어 여러분 이러면 나도 이 사람은 오히려 MG3예요 이제는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MG3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 되니까 빠져서 죽인 거고요 곤충을 다 때려놓고 때린 거죠 여러분 이것도 지금 봐봐 여기서도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진짜 무반동에 그냥 그대로 맞으니까 이 친구 삼초끼입니다 여러분 삼초끼 뭘 이렇게 삼초끼도 밤날랐어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죽어봐가지고 난 유튜브에 영상 보고 쓴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죽어봐서 쓴 거거든 나는 근데 이게 라이딩샷이 곤충만 좋은 게 차이가 너무 좋아요 꼬니가 앞에 썬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은근히 엄청 크단 말이야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싸웠으면 내가 상대해서 나도 죽었어 여러분 반동 자체도 없고 그냥 쏘면 그대로 지탄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이거는 빨리 패치를 해야 되지 않나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이거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더 가진 게임빵이 나 좀 더 가진 게임빵이 나 좀 더 가진 게임빵이 나 이렇게 좀 더 가진 게임빵을